운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한 강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차량을 완전하게 멈추 채워주시면 됩니다. 실제 전방에 위급한 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이따가 가정을 한번 해보고요. 정지를 하는 겁니다. 안전한 공간 안에서요. 제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칩을 잘 봐주십시오. 자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강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차량을 신속하게 멈춰 세웠습니다. 완전하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긴급제동이 완료가 되고요. 긴급제동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동 동선을 따라서 이동하신 후에 플러넘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두 차량은 다시 제 인스턴트 차량 따라서 이동해 주십시오.